안 먹어? 이거 먹어 어? 아니야? 그러면 뭐 먹을 거야? 이거 아니고 냄새는 다른 냄새나 에휴 에이씨 뭐 어떡해 니가 하루는 먹어야지 내가 너한테 고기를 줄 수 있다고 어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엄마 속만 따라와 엄마 손에서 고기 냄새나 이건 아니야 뭐야 이거 왜 넌 안줘 왜 너는 안줘 엄마 손인데 어디서 냄새나 냄새가 많다 얘가 막 냄새나 공이 냄새 이건 아니야 짜잔 아이고 아이고 엄마한테서 고기 냄새가 너무 많이 나 어떡해 미안해 너도 네 거 먹으면 내가 고기 준다니까 뭐였지? 아 어떡해 어떡해 아멘